아니 그러면 그 명곡 3곡이 전부 다 그분과 해서 그리고 이제 거의 종집을 찍은 게 이제 완벽히 끝나고 나란 놈은 답은 나 찌질이가 되어서 그럼 지금 현재 그 너는 없으신가요? 네 결혼했어요 저희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랑은 아름다운 전과라는 말이 왜 사랑 얘기를 꺼내셨습니까? 벌써 한 장을 다 써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린들이 많이 나오셔서 한번 좀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누린들 근데 여자분하고 같이 커플로 영화를 보기로 해서 팝콘도 사고 콜라도 샀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앉아 계시다가 예고편이 나올 때 오빠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그래서 다녀와라 어 돌아오지를 않았대 어떻게 그렇게 가? 예술기 새끼 정말 예술기 새끼 그리고 놀이공원에도 한번 왔어요 놀이공원에도 가서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자유로드러기로 하고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오빠가 저걸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그래서 제가 너는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했대요 예 그럼 나 혼자 할 때 탈게 봐봐 하고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예 네 그분이 없어요 그 이후로 여자분하고는 현재 영화관하고 놀이공원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였지 지금 최순위씨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예 영화관을 갔는데 그 앞에 내 남자친구였던 애가 여자친구랑 온 거예요 아 아 근데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계속 영화가 안 보이고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보이고 도저히 못 앉아있는데 얘는 너무 지금 기대에 차이크와 옆에 있는 친구는 남자친구는 그리고 막 팝콘도 막 먹여주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막 산만해서 영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도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지금 되게 못 들어가겠다 가버렸어요? 그리고 어 왜냐면 그 친구보다 얘가 조금 못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아 아 아 아 아 아 나르샤씨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못 받으셨다고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장미꽃 한 손이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또 그런 사랑을 잘 안 하는데 나르샤씨 굉장히 팬이었고 좋은 사랑하시고 또 강심장해서 좋은 기운 받아 하시라고 그렇지 네 그럼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르샤씨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남성분들을 분바를 해주길 바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강심장은 나르샤씨 상당히 아름다운 고흡적인 섹시 미녀 해리 해리 유리 제목이 찔러보지마 어 전 사실 지금 싱글이에요 아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아 저번에 재혼을 했나 아직도 혼잔가 이렇게 좀 찔러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는 없으세요? 아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주변에서 좀 많이 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동생 우리 최수린씨가 보시기에도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으신 네 어렸을 때부터 많았는데 지금도 있구나 지금도 있구나 지금도 있구나 대시는 뭐 꿀떡고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느닷없이 유혜리씨 계세요? 그랬더니 전대요? 그랬더니 해리야 나야 오빠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누구야? 그랬더니 나 오빠 날 잊었어? 막 이러는 거예요 뭐하시는 분이에요?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빠? 이랬더니 내가 항상 저 주변에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근황을 열심히 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돌생이다 막 이러는 거죠 갑자기 그걸 전화하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외롭대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한 1시간은 흘렀겠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 시간을 듣고 있었어? 한 30분 했어 한 30분 했어 다음에 전화하시도 해야지 본인도 그런데 긴가민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싱글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싱글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바로 풀어야 그래서 이제는 한 30분 한 30분 한 30분 한 30분 한 30분